폴라리스 오피스의 대안주 두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처럼 소프트웨어 플랫폼 다른 더 견실한 종목을 살펴보자 라는 의견으로 한 분이 엠로를 가지고 오셨고요. 메타버스 좋긴 좋은데 그럼 메타버스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위즈윅 스튜디오를 살펴보자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엠로와 위즈윅 스튜디오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의 폴라리스 오피스 말고 연관해서 다른 종목 엠로를 가지고 오신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엠로는 참 잘 못 들어보는 의사 아시죠? 약간 좀 올드한 느낌도 나지 않나요? 장로 같은 게... 죄송합니다. 그런 쪽에서 엠로라는 회사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된 회사인데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실적과 함께 성장성은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SCM이라고 하는 즉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강자라고 볼 수 있는데 SCM 솔루션에서 국내 1위입니다. 그 정도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게 먼저 눈길이 가고 있고요. 공급하는 회사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게 대기업 쪽에 삼성, 물산, 현대차 그리고 또 공기업 쪽에서는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 지금 화면에 뭐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쪽에서 한 280개 기업 쪽에서 1000건 이상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하게 되면 그 지위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인정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 약간 B2B다 보니까 저희가 못 느껴도 충분히 그 역할을 잘하는 회사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수익 모델을 보게 되면 보통 납품을 해서 SCM을 납품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용역이나 기술료, 클라우드 사용료까지 받게 됩니다. 그만큼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모델들이 더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유지 보수 관련된 수수료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디지털을 좀 기업들이 강화하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재무나 ERP 같은 백오피스를 계속 쓰는 상황들 쪽에서 이런 SCM 같은 경우도 계속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외주를 통해서 시장을 좀 더 탄탄히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기대감이 좀 더 높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작년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448억, 한 35% 이상 늘었고요. 영업익은 600% 가까이 늘어서 64억 정도 늘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추세적인 흐름에 또 맞는 회사다라고 봤을 때 단순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공급망 관리가 아니라 공급망 관리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성장과 그리고 회사가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시총이 1,8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살짝 비싸긴 합니다만 이런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을 답보로 하는 회사들이 어디냐라는 쪽으로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해답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엠로를 가지고 오셨는데 서플라인 체인 매니지먼트, SCM 시스템을 공급하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나 마진율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살펴보니까 계속 영업이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네요. 처음에는 3%, 8%, 작년에는 8%대였는데 올해는 13%, 17%대까지는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엠로를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는 그러면 요즘 또 가장 핫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 말고 다른 종목 위즈윅 스튜디오를 김명수 비비님이 가져오셨습니다. 메타버스는 기현 씨 모르죠. 올해 초에 로블룩스와 함께 각광받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위즈윅 스튜디오를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래에 승리 후 CG를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컴투스에서 경영권 인수를 한다라면서 관심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LG유플러스랑 자회사 NP와 함께 이번에 XR 기술을 활용해서 언택트 콘서트를 이번에 해시렀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내용 같은 것보다는 실제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업종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로 드라마틱한 수익이 많이 난 거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이렇게 구축해 가고 있다. 그렇게 구축한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메타버스 기업들 중에 뭐가 있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즈윅 스튜디오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컴투스가 이번에 한번 위즈윅 스튜디오의 지적재산권이라고 표현되는 IP와 제작 역량을 확보해서 컴투스가 다시 한번 이런 글로벌 게임이나 이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 트런스 미디어 전략으로 IP 밸류 체인, 가치 사실이죠. 이쪽에서 만든다는 계획과 함께 컴투스가 이쪽으로 최대 주제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즉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 융합현실이라고 표현되는 AR, VR, XR에서 위즈윅 스튜디오의 기술을 활용하겠다라는 게 보이고 있고요. 결국 게임이나 이런 영화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메타버스, 이런 CG 또는 이런 기술력이 아마 게임 쪽에서 많이 발현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위즈윅 스튜디오에서 투자한 드라마 제작사가 하나 있습니다. H월드 픽처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에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이번에 TVN에서 오늘이죠. 오늘 하이클래스라는 드라마가 처음 방송이 되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메타버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관계자는 연내 계획한 IP가 이런 스튜디오에서 출범이 한다면 드라마와 콘텐츠 제작 편수가 증가할 수 있다. 급증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마나 영화 또는 게임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메타버스에 만약에 저희가 집중을 한다면 폴라리스 오피스를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런 관련주로 집중을 한다면 위즈윅 스튜디오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즈윅 스튜디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메타버스가 굉장히 지금까지는 뜬그름 잡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실제로 수익으로 좀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게 위즈윅 스튜디오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사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김명수 피비님이 주신 위즈윅 스튜디오부터 좀 볼까요? 가격 전략.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1만 5,900원의 종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2만 700원, 최고치 2만 원 이상을 찍고 조금 많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1만 5,900원 이하에서 만약에 매수 들어갈 수 있으면 좀 좋은 기회라고 보이고요. 목표가는 바로 위에 고점이었던 1만 8,400원을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바로 아래의 저점인 1만 4,600원을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의 가격 전략. 오늘 1만 5,900원 아래에서 잡아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은 엠로입니다. 엠로, 김민수 대표는 차트 보니까 많이 올라왔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많이 부각을 받았죠, 최근에. 부각을 받았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되면서 나왔던 시가 부근을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살짝 눌림목이 나올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눌림목 때 대응하자는 관점 쪽에서 매수가를 조금 낮춰잡았고요. 한 3만 2천 원대 밑으로 보면서 어떤 눌림목을 좀 찾아보자라는 관점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지난번 보여줬던 고가 영역들은 다시 한 번 시도는 들어오겠다는 관점 쪽에서 약 한 3만 8천 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엠로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대안주를 드렸습니다. 견실한 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엠로 하나 주셨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위즈윅 스튜디오를 대안주를 드렸으니까요. 잘 오늘 시장에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는데 시장이 그렇다고 미국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민수 대표님? 네, 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를 종합해보면 미국 시장의 반응이 고용지표가 안 좋았어도 그렇게 크게 또 환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한적인 움직임이라고 보는 가운데 그래도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국내 시장 쪽에 조금 더 도움은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지만 또 이제 시장의 흐름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종목 중심의 움직임은 이번 주도 계속 될 것이다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피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8월 말에 환율이 1,180원, 거의 1,200원까지도 취소된다는 게 있다가 1,1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환율 안정화가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컴백을 좀 기대해보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이번 주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살펴보자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함께 시장에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